강원도 산골짜기 해발 800미터 고냉지 배추밭에 이렇게 대학교를 지어놨습니다. 이 대학을 지을 때 이 지역 유지들이 엄청난 땅 투기를 해서 30배의 투기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오늘 그 전말을 알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에 있는 강원대 도계 캠퍼스를 가고 있는데 마치 자연인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삼척시도 아니고 도계읍에서 무려 10킬로나 떨어진 산골짜기에 대학이 있어가지고 차를 타고 가면 20분이나 걸리고 걸어서 가면 3시간이 걸린답니다. 완전히 등산을 하는거죠. 오로막길을 한참 운전해서 드디어 도계 캠퍼스 입구에 왔습니다. 골짜기를 넘어가는 또 다리를 건너야 학교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는 해발 800미터 예전에 화전민들이 살았던 그런 동네죠. 이런 고냉지 배추밭에다가 대학을 지어놨다는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학교는 600산 7분흥선쯤에 지어놨고 국내에서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대학교입니다. 강원대 도계 캠퍼스는 여러가지 수식어를 달고 있습니다. 천상의 대학이다. 마천루 대학이다. 한국의 마주픽추다. 네 페루에 보시면 이렇게 난공불락의 요새 산속에 이렇게 고대 마을을 지어놨죠. 여름에는 학교 아래쪽에 운무가 깔려가지고 운전하기가 어렵고 겨울에는 또 폭설이 내립니다. 그러면 학교를 휴교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직접 한번 와보니까 학교 등교하는 길이 험난합니다. 우리나라 산중에서 해발 800미터가 넘으면 상당히 높은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서울에 있는 롯데타워 어제 막 불꽃축제를 하던데 그것도 해발 555미터밖에 안되고 대관령이 해발 830미터인데 거의 대관령급 위치에 있습니다. 대학교 부지도 무려 20만평이나 됩니다. 뭐 웬만한 골프장 면적이라고 봐야되고 학교 지어놓은 면적만 거의 5만평에 달한답니다. 학교 뒤에 있는 600산 정상이 해발 1244미터 정도 됩니다. 이렇게 높은 지역에 대학을 지어놨으니까 5월까지도 눈이나 우박이 내린답니다. 봄철인 4월에도 추워가지고 학생들이 봄옷을 못입고 겨울 패딩을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여기 도계 캠퍼스는 2009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재학생 전부 다 장학금을 100% 지급을 받고 기숙사비도 50% 지원을 해준답니다. 이게 어디서 난돈이냐면 다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대학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폐광이 되면서 인구도 줄어들고 지역경기도 상당히 낙후가 된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 균형개발 해달라 해가지고 탕강지역 개발기금을 국민세금으로 이렇게 모아서 이 대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겨울방학이라서 학생들이 많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거의 주차장도 이렇게 텅 비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구급차 두 대만 떨렁 서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눈이 녹아서 유리창이 앞유리가 완전히 얼어가지고 이건 구급차의 역할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 응급구학과가 있는데 아마 그 학생들이 실습으로 사용하는 구급차 같습니다. 이 대학 들었을 때 이 지역 유지들이 여기에 땅 투기를 엄청나게 해먹은 곳입니다. 대학이 들어선다는 정보를 먼저 접한 그런 지역 유지들이 이 땅을 몰래 몰래 사들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지인들 약 60명 명의를 이용해서 한평에 1500원에서 2000원씩 주고 이 산하고 배추밭을 매입을 했습니다. 실제 거의 쓸모없는 땅이죠. 제가 직접 와보니까 야 이 땅은 거져도 싫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땅을 매입한 다음 이 지역 유지들이 또 이거를 학교 부지로 용도변경까지 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이런 땅 투기꾼들한테 지역 유지라는 그런 호칭도 상당히 아깝습니다. 지방 호족 세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1500원, 2000원 주고 그 산 땅을 삼척시에서 우리 세금으로 조성한 폐강발전기금 그 돈으로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때 평당 보상가가 5만원에서 6만원이었습니다. 무려 30배 차익이 난거죠. 2000원짜리가 6만원이 됐으니까요. 이 강원도 오지마을 이 땅을 가지고 한탕 진하게 투기를 해먹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옆에 보통 보면은 식당, PC방 같은 그런 편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예 그런 상가 자체가 없습니다. 상가가 들어올 수 없는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주변에는 전부 절벽 낭떠러지 그런 데를 가지고 상권이 형성될 만한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학교 담벼락에 이런 문구가 있네요. 대자연과 함께하는 도계 캠퍼스 하늘 아래 첫 대학입니다. 자연인이 살만한 그런 위치죠. 이 대학 모든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그게 폐강발전기금에서 나왔습니다. 장학금을 주는 폐강발전기금도 원래는 2015년까지만 지급하도록 되었는데 학교하고 삼척시에서 힘을 엄청나게 썼습니다. 그래서 10년을 더 연장해서 2025년까지 폐강발전기금으로 장학금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지역 유지들한테 1500원, 2000원에 땅을 헐값에 넘긴 사람들 지금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폐강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지어진 이 대학 완전히 공짜죠? 그런데 학교에 와보니까 학생이 별로 안보입니다. 방학이라도 공부하는 학생이 좀 보여야 되는데 아예 학생은 안보이고 직업머명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한 500m 정도를 내려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원룸촌을 지어놨는데 총 6개 동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방학이지만 보니까 동마다 차량이 한두 개 정도 서있고 완전히 썰렁하게 비어있습니다. 시내로 내려와 보니까 원룸촌이 왜 비어있는지 알겠습니다. 저 산에 있는 학교에서 생활하기가 불편하니까 도계읍에다가 생활관을 지어놨습니다. 학교가 산악지역에 있다고 보니까 폭설이 내리면 학교를 등교를 할 수 없어서 휴교를 하는 사태도 빈번히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읍내 쪽에다 짓고 또 바로 옆에는 강의실도 지금 지어놨습니다. 한마디로 학교를 이쪽으로 이전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생활관 바로 옆에는 또 폐강발전기금 85권을 써가지고 읍내 쪽에 교육연구관 한마디로 강의실을 이렇게 지어놓고 이동수업을 하고 있답니다. 학교를 안 가고 여기에서 강의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학교를 지어서는 안되는 그런 위치에 대학이 들어서다 보니까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고 쓸데없이 우리 세금이 이렇게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등록금도 없고 기숙사비도 50%나 지원해주는 이 공짜대학 학생이 1800명 정도 되는데 이제 그 학생들도 서서히 줄어들고 있답니다. 고랭지 배추밭이 생기기 전에는 여기 옛날에 화전민들이 살았답니다. 이 화전민터에 대학을 지어놨다는 게 참 의의가 없습니다. 학교 주변 사방을 쭉 돌아봐도 보이는거는 전부 산밖에 없습니다. 자연인들이 들어와서 살면 딱 좋은 그런 장소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다음 새로운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